자 그래도 민생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2023년 민생 어떻게 전망하고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자체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안 올랐던 품목이나 이런 것도 올해는 어김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오른 건 우리 월급밖에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또 공공요금이 오르니까 너무나 살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네 다 준비해 왔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택배기사님들이 또 기자긴 했어요 CJ대한통운이 택배수술을 또 올렸거든요 우리 서민들 부담 늘어났잖아요 중산세 부담 그럼 기사님들 초기에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사님들 구호를 보세요 경유가 폭등 물가 폭등 유류세 할인도 지금 축소합니다 더 이상 못 사야겠다 공정 분배해달라 사회적합의 이용에 재배만 불리는 CJ대한통운을 한다 근데 장시간 노동 과로 유발 20년간 변동은 급지수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받는 돈은 거의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택배에 단가 올려가지고 과로나 과로사 줄이자고 그 명분을 올려놓고는 CJ가 꿀꺽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분들이 원래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대요 근데 경유가도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했는데 지금 물가 5에서 10% 폭등했잖아요 최소 근데 만약에 수시로 조금 올려주면 10원 20원 올려주면요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올라가는 꼴이 된대요 견딜 수가 없죠 거기다 지금 고물가만 문제입니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자율 인상통보 4번 8번에서 오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8억 5억 빌린 사람이 지금 한 달에 이자만 333만을 냅니다 8% 이자 적용돼가지고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1년 반 만에 이자율이 기준금리가요 2.75%가 올라가지고요 1억을 빌린 사람 있잖아요 집집마다 제가 1억 예를 들은 게 가계부채 평균부채가 1억입니다 집집마다 1억 빌려는 집에서 이자만 1년에 275만이 더 나옵니다 2.75%가 더 올랐으니까요 기존의 내도 이자 말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진 5년이다 선포하면서 페린 정권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 5년 전쟁 평화다 윤석열 퇴진 5년 전쟁 선동 중단하라 그 다음에 퇴진 부적도 붙이고 풍자 부적도 붙이고 보도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 퇴진 5년 민생경제 파탄 그게 있는데 어디 갔냐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대로 살 수 없다 됐고요 인생경제 파탄 윤석열은 퇴진하라가 가장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폐단을 바로잡고 3대 기업을 해야 된다 노동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하겠습니다 수출을 지금 올해 경제 상용률이 1.6%로 전망됐습니다 그러게요 낮아요 어느 정도냐면 IMF 때 2008년 세계 경제 금융위기 때 코로나 팬데믹 때 다음으로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도 보수 정통 보수 경작자들까지도 올해가 사상 최악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IMF급의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이야기는 들었겠죠 수출로 한로를 뚫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수출 이야기하는 자가 입만 열면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복, 응징, 핵연습, 전쟁 불사, 압도적 전쟁 준비, 전쟁 준비 무인구 투입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 어느 바이어가 박정우 기자님 만약에 회의 반려 담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매 담당이라고 한국에 물건 주문하고 싶겠습니까 전쟁 언제 날지 모르는데 특히 우리 언론도 보도는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더 우리가 외신 보듯이 더 심각하게 전쟁 위험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해외 언론들이 보기에는 한반도가 가장 하얗고 해요 중동보다 더 아까워 됐어요 러시아, 우쿠나 전쟁은 꼭 끝나가지만 한반도는 지금 전쟁이 시작되게 생겼어요 그때 일본까지 유사시에 침투한, 전쟁하겠다 선제 타격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올해 안에, 이번 달 안에 예를 들면 마이크를 생산한 건 만개를 받아야 돼 한국에 주문하겠어요? 다른 경쟁 국가에 주문해버리지 더 안전하고 주식 투자하겠어요? 진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영부인 주가 조작범위죠 그다음에 한반도 리스크로 주식 폭락할 위기가 상존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미국 금리 올라가는데 이번에 미국 금리 또 올립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미국으로 계속 투자금이 가죠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전쟁 불사를 헤쳐요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앞뒤 안 맞아요 그런데 노동계획도 앞뒤가 맞습니다 노동은 존중이고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은 장시간 재임금 노동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귀족노조가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족노조는 없습니다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로 하는 건데 대기업 노조도 많이 받아봐야 8천만 원 이력 받으실 거예요 그것도 군성용수 10년, 20년 그것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영 연봉 8천만 원 이력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만찬을 잘 삽니까? 우리보다 낫지만 사정이 다 그 사람들 또 아이 둘 키우려면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재비, 교통비 내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럴 거면 노후가 불안해요 연봉 1억 받아 받아요 세금 내고 나면 그다음에 사대보험 내고 나면 그렇게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기족노조로 보는 거예요 연봉 1억 받으면 안 됩니까? 지들은 수십억씩 수백억씩 보면서 왜 노동자도 1억 받으면 안 됩니까? 8천만 원 기족노조로 그 사람들 공격해서 하향평준화 시킬 게 아니라 비종기직들을,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연봉 7, 8천만 원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상향평준화 해야 하죠 그렇게 노동을 개선해야 하죠 개혁이 아니라 그러면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어려운 지금의 한국경제, 스테이플레이션으로 진입한 한국경제에서 내수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노동자들이, 서민들이 쓸 돈이 생기잖아요 수출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수로 활력을 뚫어야 하죠 물론 수출도 활로를 뚫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을 개혁하고 노조를 때려잡고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이나 프랭클 루즈베테 대통령이 미국인은 노조에 가입해라 노조가 없는 곳에 착취가 있다 오히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게 오바마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프랭클 루즈베테 대통령도 노동권을 강화하고 노조활동을 활성화시켜주고 최정금을 올리고 공공부문 공사를 하고 공공부문 일자를 늘려 그걸로 대공화를 극복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급 과잉 상태에 빠져있는 미국 자본주의에 노동자 서민들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거예요 일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다시 돈이 없어서 경기 침체로 물고 나서 침체면 딱 그 꼴이잖아요 물가는 높은데 경기까지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요 원래 경기가 과열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인데 우리는 지금 역사상 최초로 교과서에만 있는 스태플레이션을 직접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높죠? 그런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요 이게 스태플레이션이거든요 지속적인 물가 인상과 지속적인 경기 같이 가는 거 이게 교과서만 있을지 대한민국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 경기 과열로 같이 졌지 이게 경작자의 진단이에요 그런데 그래놓고 나온 대책이 또 거짓말이에요 사상체대 대책이래요 300억을 풀겠대요 서민들에게 300억이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300만 명이 만 원짜리 시장 가서 만 원 쿠폰 쓰면 없어지는 겁니다 600만 명이면 5천 원 쿠폰이에요 계란이나 살 때 할인쿠폰 붙어있는 거 보셨잖아요 박 기자입니다 그게 사상체대 대책이래요 그게 물가 대책이래요 아니 서민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10만 원 정도의 쿠폰이라도 주면 안 됩니까? 생활필수품 구입에만 쓰게 유흥비나 이런 거 못 쓰게 대기업이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못 쓰게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처럼 지역화폐나 지역 쿠폰으로 줘가지고 그러면 10만 원이면 얼마 그래도 명절 앞두고 숨통이 팀이니까 그런데 300억? 600만 명이면 5천 원 300만 명이면 만 원이에요 없는 거보다 낫지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큰 도움이 안 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네 그리고 수출기를 막고 투자기를 막는 전쟁 불사 정책 완전히 무슨 전쟁 강의나 호전 강의나 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또 너무 사람들 받는 게 국어책이 망했다고 망발했잖아요 자기가 국어 교과서를 안 읽어봤대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것은 개인 사정이니까 우리가 이건 논평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지가 대통령이고 정치인이면 교과서를 이야기하려면 잠깐이라도 읽어봐야죠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갖다 줄 텐데 교과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 놓고 교과서를 없애야 된대요 지가 본 적도 없는데 모든 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시를 보면 느낌을 적을 수 있어야 된대요 청록파를 가리킬 게 아니라 느낌을 알 수 있어야 된대요 느낌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청록파 걸어놔야 합니까? 그게 당연히 국어에서 국어가 문학이거든요 그러면서 국어 교육을 하면 문학 교육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지금 완전히 너무나 무식하고 무모한 자가 권력을 잡고 지 멋대로 남이 아마 공무원에 써준 보고서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민생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200만 300만 골기가 일어난다고 제가 장담하는 겁니다 날 풀리고 정말 이제 작년에 고유가, 고물가, 고급립,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 사태 공공용 급등으로는 작년에는 오! 하면서 지나가버린 거예요 오! 큰일 났나는데 올해는 이게 2년 차잖아요 곧 있으면 택시요금,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다 오릅니다 수도요금, 증금, 가스는 또 오릅니다 중도보수 경작제 계약이에요 이렇게 내수가 침퇴했을 때는 공공요금을 잡아줘야 된다고 작년에 많이 올렸으니까 좀 잡아줘야 내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책문대 국민들이 살 수 있고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 공급비용도 줄어들잖아요 올라가면 기업들도 그 부담을 똑같이 느끼거든요 완전히 지금 경제 침체의 소용돌에 빠져있다 그 핵심의 윤석열, 김건희 요건이 있다 이게 중도보수 경작자들의 진단입니다 네, 경제가 어려울 거란 진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생 아까 댓글 보니까 민생 천재라는 댓글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민생 천재가 돼서 우리 서민 중간 민생을 살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민생 둔재입니다 민생 바보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너무 죄송합니다 안진걸 민생 조 소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어봤고요 네,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월 14일 네 다가오는 토요일 새해 첫 전국 총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신나면서도 결이 높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나와주십시오 백 번의 유튜브 시청보다 한 번의 집회가 더 중요합니다 백유, 부려, 일집 네 유튜브 보면서 나오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유튜브를 보면서 집회장으로 3시에 삼각지에 모여서 행진하고 4시부터 1차 집회를 시작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지금 50개 지역에서 버스로 수백 대가 올라오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와주십시오 정말 대반격, 대저항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원 이상 민세력은 어떤 국민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 멋대로 무속, 비리, 비생 세력, 정치검찰 세력, 지 멋대로 하고 완전히 대한민국을 거듭내고 작살낼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모여주십시오 여러분 호소 또 호소 드립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촛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